에너지 파 있네 잠깐만 잠깐만 욕심인가? 욕심이었다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의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시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통아이스크림을 사주실 수 있습니다 바닐라 맛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안녕 아냐 한 대가 한 대가 오 굿굿 이게 헤드가 보였나 아이고 에이아이 못 잡은 거야? 중산타는 괜찮던데 어 잡았다 에이아이 에이아이 50년 차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얘기해봐 피케나 다음 거에 뽑아 이거 중산탄 몸 데미지가 100이에요 몸 두 대 맞춰도 죽어 중산탄 이거 전설 101이더라고요 전설은 진짜 괜찮은데 아니~~ 여기에서 신하 권총을 신하 권총을 신하 권총을 신하 권총을 신하 권총을 야 나와 어허 야마 내 금괘 나와줘 10분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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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 제발 제발 나왔따 나왔따 잠시나 나왔따 나 이거 엑스칼리버 썼으면 됐는데 악 Early 으으읍 어어어어 나 힐텀 없다 어떡하냐 으으으으으VA 으으으으ariat 잠깐만 나 망한거 같은데 이번판 캡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딸피다 차 타고 있는 예자 맞춘 거야 이거 좀 과한데? 탓이나 오시나 한 번 해보냐? 에반가? 에너지파 있네 잠깐만 욕심인가? 욕심이었다 아 시나무기 좀 아래에 있는데 고마워 어차피 내려가야 돼 아 나 진짜 유튜버인가 봐 유혹을 못 이기겠어 1대1이니? 우와 나 사시나 사시나 1등 아닙니까? 지지해 아 아마도 늘고 있었음 나 사시나 1등임 와 나 에네르기파까지 교환했으면 오시나였네 아 쟤 때려놨을 때 에네르기파 가져올 걸 그랬나? 다음엔 오시나 도전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